B조 마지막 경기, 192 영국인 데일 선수와 일본 하브리거 테즈카 선수입니다. 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금 받으면 둘이 맛있는 데 가서 계속 배 터지게 먹는...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불, 보스턴 셀틱, 델러스 멜버릭, 뉴욕닉스, LA 레이커스, 휴스턴 로켓, 그리고 올 3월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마이애미 히트 팬분들을 위한 바워파인트 NBA팀 에디션 제품이 3월에 출시됩니다. 커밍순!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구띠 구띠 구띠! 구띠 팬! 와... 이야아 2대2에요! 이야아 3대2에요! 아 이 베일도 쉽지가 않네 아 잘 막았네 5대2에요! 힘좋고 타임 타임! 타임 업! 으이 타임 업! 타임 업! 한 번 할게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야아 아 워 에이 세어 아 어 아 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굿짝 굿짝!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첫번째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죽을땐이었어요. 그냥 죽을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저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쟁을 사용했어요. 이 경쟁을 이끌었어요. 이거를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기했는데 어땠는지 한 번. 물이 나빠서 진 게 아니라 이거는 실력으로 줬습니다. 슛이 좀 들어가서 자기가 장점이 줄 수 있는데 슛이 들어갔으면 이제 있었으면 이게 또 슛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수비하는 데 힘을 다 썼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 존경스럽다고. 한번 전해주세요. 보자. 다음은 예선 시조 마지막 경기. 3대3 프로 선수 정현우 선수와 일본 농구 유튜버 코타로 선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현우라고. 정현우 선수입니다. 정현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현우라고 하고. 키는 283에 포지션은 가드입니다. 2주간 서울를 임박합니다.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마 정현우 선수는 쓰지 않을까. 지금 전사로 숙인 최선을 던지하는 건 너무 함락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정현우를 해야합니다. 너무 자리를 취소를ny깐. 안전할 수 있는 정현우 선수입니다. 나은 날씨가 안전할 수 있는 구성원은 쓰지 않습니다. 대리기지 않습니다. 세마 지시 제약하지 않습니다. 안전할 수 있는 정현우 선수와 공기 기선을 정방하우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어가 그 상황 유튜브 유행을 공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우 와 이금 봐라 예금 봐봐 와 진짜 좋아 진짜 와 이금 봐라 끝! 끝! 파이팅! 파이팅! 와우! 4, 1! 와... 5, 1! 6, 1! 5, 1! 와우! 7, 1! 8, 1! 와... 8, 1!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네. 와, 드리블 봐. 와... 에이, 설마 설마. 와우! 9, 1! 와... 처다 제일... 전부 대회다, 진짜.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리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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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타로 형이 워낙 기술도 좋고 오프핸드가 장난이 아니어서... 오프핸드가 좋아요? 네, 엄청 좋아가지고 처음에 당황했었고 저 공격도 범프로 이제 사이즈가 위 있다고 생각해서 범프로 이제 풀어갈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세셔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사실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다음은 예선 D조 마지막 경기. 몽골 청소년 대표 출신 다시카 선수와 전 KBL 프로 선수 김종근 선수입니다. 프로 선출이건 일반인이건 이런 걸 떠나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잘하든 못하든 이런 걸 떠나서 농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리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구찌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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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살짝서 안 맞았어요. 우이! 나오게 남았어요. 와! 와하! 아아! 나이스 스텝! 굿샷!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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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이 Au 깨연 코 헤어린 아마 잠으셔야죠 저 지금 토 아가 이 게임에서 너무 토해서 영양변이 없és 아 토했어요? 토했어요 굿샷, 굿샷. 굿샷, 굿샷, 굿샷. 다 들어가네. 타임! 첫 번째 파트 다 힘든 것 같은데. 멈춰서 온 것 같은데. 멈춰서 온 것 같은데. 무조건 다리 보다. 그럴 때는 뒤에서 손을 붙여요. 우겨넣네, 우겨넣. 두 번째 파트. 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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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트롬 자 프리트롬입니다 프리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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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이 센가봐 오.. 고! 고잉 뒤 아.. 고! 고! 게임 끝났습니다 10대3 10대3 예선 끝! 이진호, 태치카, 코타로, 다시카 선수가 탈락했습니다 8강 토너먼트 대진입니다 윤성수 대 김종근, 테크니컬팀 대 정성조 정현우 대 대일, 올지 오르식 대 히트맨 바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회 8강 이제 곧 시작합니다 살구 3 2 2 4 2 5 5 5